오 예 놀라고요? 여기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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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새 이렇게 해요? 아아아아아 야아 아 저는 아 정말 뭐야 뭐요? 일찍이에요? 나한테 넌 방금 동잠에 생각해봅시다 지금보다 어떻게 하세요? 이렇게 하는거야 도시 한번만 짜서 화면을 보세요. 또 이거랑도 많이 좋아해요. 가정도 필요하지 마요. 진짜. 가정도 이렇게 알려드려주세요. 가지고줄게. 네. 아이유. 아이유. 네. 대파시. 진도가 없어. 아버지 이런 분이 나올 때는 말을 적어보면 이렇게 묻지 않을까 싶네요. 그렇죠. 네 앞에 가요! 예! 어 뭐 우리게? 몇쫄 알려줘! 네! 아 spooky 진짜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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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